CC의 감성될 알맞은 시도에 대한 대결!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많아서 이겨내요! 현중지입니다! 고맙습니다! Q. 셀카로 인사를 해봅시다! 셀카로 인사를 해주시면 자! 처럴 수십 감성셀카도 제가 비대보기를 달래 SNS에 찍어보고 있어요. Q. 정치로 시작할 수 있는zy는? 딱 시간을 6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곡을 그려주세요. 60초 쓰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어? 감독님 뭐야? 어? 감독님 뭐야? 감독님 뭐야? 근데 왜 그 말씀을 썩 빼놓고 하세요? 감독님 미리 연습하셨잖아요. 아까 미리 제가 감독님에서 연습하셨죠? 컸어? 저는 지금 안 했어. 호직만 있으면은 연습했어요. 깔끔하게 읽어주셨네. 아이들이 참 좋아할 분이 아닌데 슬슬하고 이렇게 슬슬하게 나가보기 필요할 줄 몰랐는데 좀 이승블리거든요. 아 그리고 아주 깔끔한 슬슬한 물이 제일 작아가지고요. 아 이거는 두 분이 기억이 안 날려 안 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준으로는 조금씩 가면 좀 이끌어주세요. 아 아 몇 시간에 하시면 가장 나이구나. 연결할 때 일참하고 너무 잘 이끌어주셨고 저는 저한테 있어서 한번도 배우고 있는지 안 했던 생명의 얼굴을 꺼내주시면 개선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한테 스마일 티셔츠랑 스마일 여자가 많으세요.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을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을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을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을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 소감 너무 행복해 지금 아 정말? 정말? 네. 너무 행복하시다. 감독님 이끌어보자. 네. 감동이었어 이 유 아 월급이 얼마 월급이 얼마 월급이 얼마 가요? 월급이 얼마 가요? 아 영복이 너무 부끄러시구나. 이 출연자 명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명대로 지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